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저를 처음 보는 학생들도 좀 있죠? 제 소개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이 연간 커리큘럼을 너무 자세하게 해가지고 뭐 긴 시간 동안 하면 그것도 힘들 것 같아서 핵심만 딱딱 따와가지고 임팩트 있게 정리해서 짧게 요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1, 2 연간 커리큘럼 그럼 2024입니다. 지금 2022년 11월 25일이거든요. 근데 2023년에 이제 수험생활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2024학년도에 2024년도에 대학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2024라고 쓰는 겁니다. 저는 백호이고요. 근데 본명이 백호는 아니고요. 본명은 백인성이에요. 근데 강사로서 좀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싶어서 백호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스스로 자아를 이렇게 돌이켜 보건대 백인성이라고 부르건 백호로 부르건 거의 이제 구분은 안 될 정도로 백호가 거의 본명에 가깝게 되어 있어요. 자, 저는 한양대학교 공대를 졸업했고요. 생명과학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과학을 두루두루 가르치다가 생명과학 쪽이 좀 더 재밌고 비전이 좀 더 보일 것 같아서 생명과학을 이제 집중해서 했고요. 강의한 지는 2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전공이라고 해봤자 몇 년 안 되잖아요. 22년 동안 대입, 고교 생명과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저의 전공이 생명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과학 이제 저 강의는 고교 교과서 고교 교과 생명과학 전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타강사 17년간이다 라고 내가 써놨는데 좀 쑥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뭐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공식적인 집계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명과학, 강사,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1등을 좀 오래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매출액이나 학생수에 의해서 보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내가 인정받고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나이도 있는 사람이 신뢰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백호를 선택을 했잖아요. 저 사람이 나와 잘 맞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할 거야. 믿어도 됩니다. 17년 동안 일탈을 했다는 얘기는 꾸준했고요. 별 문제 없었고요. 오히려 적중 많이 했고요. 점수 상승한 선배들이 많이 있어서 구전이 많이 돼서 일탈을 유지했겠죠. 믿어도 될 만한 선생님입니다. 알겠죠?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강의 원, 투 이제 다 하는데 3년 됐습니다. 메가스터디 다시 돌아온 지. 예전에 메가스터디 거의 초창기 시절에 꾸준히 하다가 타 사이트 가서 올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메가스터디 왔어요. 강의 경력이 오래돼서 여기저기 사이트 좀 많이 했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아마 끝을 내지 않을까 은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 소개는 이 정도. 그리고 수업 시간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더 얘기하고 그럴게요. 강사랑 좀 친밀감을 가지면 더 좋으니까. 자, 생명과학 1 연관 커리큘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됩니다. 전년도 2023 버전과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걸 이제 쭉 설명을 할 거고 개념용 모의가 좀 땡겨진 거 1, 6 모의가 새롭게 들어간 거 이게 큰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있던 거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내용과 교재들이 다 20%, 30%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기본이고요. 결정적으로 새롭게 들어간 게 1, 6 모의고사 땡긴 게 개념용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 여러분들 선배들 설문조사 한 600명 했는데 너무나 폭발적으로 좋다 그랬어요. 1, 8 모의고사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걸 좀 강조를 해서 조금 변경을, 변화를 줬습니다. 자, 생명과학 2도 할 텐데요. 짧아요. 이건 내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1 다시 지난 수능 생명과학 1 이거를 분석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난이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작년 수능이 엄청 어렵거든. 하여간 매년 생명과학 1은 어려워져.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학생들이 공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 중요해서 그래요. 문제 구성은 20문제 중에 개념용이 열쇠 문제, 추론용이 7문제입니다. 개념용은 갓난한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이 뭔지, 상리공생이 무엇인지, 포식과 피식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교과서 개념, 쉬운 문제들. 비킬러라고 하기도 합니다. 추론용이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문제. 가학에도 문제, 막전이 문제, 근수축 문제. 그런 것들이 7문제 정도 나와요. 이거는 몇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문제 구성 같아요. 추론용이 훨씬 더 어렵고 변별을 이게 나타내는 그런 문제죠. 이번 수능을 보니까 열쇠 문제, 7문제인데 개념용은 대부분 평이했어요. 살짝 특징이 일부 신유형이 있었습니다. 10번 문제인데 이게 인실문제인데 살짝 학생들이 시간이 걸렸대. 이 개념용은 학생들이 30초 이내에 한 문제씩 풀거든요. 빠르면 10초. 근데 이건 조금 더 걸린 것 같아. 또 하나 덜컥 걸린 게 알아있었어. 계산용 문제가 있었어. 개념용인데도 누가 계산을 요하는. 그 방영구 문제라고 있어. 배우면 알아. 그래서 그 문제가 11번에 있었는데 정답률이 54%. 이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개 빼놓고 내보면 평이. 그래서 큰 특징은 없는데 추론용이 엄청 변화가 심했어요. 참고로 이전 수능과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작년 수능은 말이죠. 2022 수능을 얘기하는 거야. 자, 고수는 세 문제가 극악무도하게 표현이 좀 거칠죠. 극악무도하기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나머지는 할만했다고. 추론용 중에 나머지 네 개는. 근데 이번에는 일곱 문제 중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만 평이했고 한 여섯 문제 내지 다섯 문제가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다 어려웠어. 어떻게 어렵냐. 신유형이 다수 나왔다고. 거기다 함정형 문제까지 나왔어. 우리가 여태까지 준킬러라고 했던 유형들이 있거든. 공부해본 사람, 학생들 알 텐데 핵형 분석, 세포 매칭 쉬운 것들 그리고 막전이, 근수축, 복대림이나 다인자 뭐 이런 것들 중에 좀 쉬운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준킬러라고 해서 정답률이 50%, 60% 심하면 70%까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로운 유형, 새로운 자료로 집어넣었고 심지어 함정형까지 만들어가지고 핵형 분석 16번 문제가 18% 정답률이야. 가장 낮았어. 대신 여태까지 가장 킬러라고 했던 가계도와 되름변이가 비교적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 쉽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물론 정답률이 28%, 19%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시간 없어서 앞에 있는 준킬러 잡으려다가 시간 없어서 이렇게 많이 틀린 것 같고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예전과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준킬러와 킬러의 구분이 별로 없어지고 있다. 그게 특징이야. 알겠지? 뭐가 어렵게 나올지 모른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못 풀 문제는 없어. 신령이고 함정이나 당황하고 걸려 넘어져서 그런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변화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거에 맞게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준비를 하는 거야. 알겠어? 기본 컨셉은 개념은 다 잡자 이거지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만 주면 다 풀어요. 이 계산 정도 3분 주면 다 풀어.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 풀 거라 아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빨리 풀려고 이걸 한 합쳐가지고 7분 내에 푸는 거 나 연습했다고 해서 그걸 풀려고 하다가 어려운 거에서 막 버벅거려서 더 긴장하면 뒤에까지 다 무너져. 이거 확실하게 잡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돼. 개념형 13문제만 잡아도 3등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준킬러킬러 합쳐가지고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 잡으면 2등급이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전체 20문제 중에 17문제 잡으면 1등급이 가능해요. 3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 전략을 잘 짜야 돼. 물론 선생님 저는 꼭 메이저위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멋진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더러 만점이 목표지. 그럼 끝까지 정말 완성도 있게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난 3등급, 2등급, 1등급 목표라. 그러면 현실적인 커리큘럼과 현실적인 학습 전략을 갖고 공부하는 게 좋다 이거지. 느낌이 좀 오지. 생명과학 1 특징도 얘기할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야. 과탐 8과목 중에 진짜 많이 선택해. 많이 선택했다는 얘기는 뭘까? 생명과학 악명이 높아 어렵다고. 근데 어려운 거는 이 일부 문제에서 어려운 거지. 개념형 13문제는 진짜 쉬워. 너무너무 쉬워. 그래서 쉬운 게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여전히 해. 3등급까지 가는 건 할 만하다고. 3등급까지 가는 건.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최상위권도 있어. 상위권도 있고 중위권도 굉장히 많고 하위권은 엄청 많이 있다는 얘기야. 수농원 상대편까지 할 만하다는 얘기야. 너무 쫄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하면 충분히 할 만하다고. 자 다시 한번 3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으로 가능해. 두 달만 해도 3등급은 가능해.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개념형 13문제 자꾸 플러스 알파 한두 분제 더 많아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됐니?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이 목표가 1등급 만점까지 가는 건 진짜 어려워. 3등급까지 가는 게 두 달이면 된다 그랬잖아. 거기서 2등급 가려면 2등급 가려면 한 두 달 정도 또 해야 돼. 그럼 한 두 문제 정도 더 잡을 수 있어. 거기서 1등급 가려면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걸려. 만점을 받으려면 거의 1년 정도를 더 투자해야 돼. 놀랍지 않니? 그러니까 1등급은 한 두세 개 틀리면 1등급이잖아. 거기서 만점을 받는 건 정말 1년을 더 투자해야 돼. 아주 해귀망측한 감옥이야. 마지막 최고란도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현실적으로 근데 자기 상황 보고 잘 판단하자 이거지. 선생님은 만점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컨텐츠와 모든 강의 이 커리큘럼을 제공할 거야. 자기에게 맞는 상황에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그 가이드도 다 해줄 거고. 연간학습 전략 투트랙과 4단계로 가자. 이건 선생님 커리큘럼의 기본 컨셉인데 뭐냐 그러면 투트랙은 정규강이야. 그래서 개념강이 있고 스킬강이 있고 엔젤가 있고 파이널이 있고 이렇게 쭉 정규강이 있어. 이게 이제 기본 뼈대와 근육 같은 거야. 모의고사가 있어. 살 붙이고 치장하는 거야. 예쁘게. 옷도 입고. 이게 모의고사야. 모의고사를 왜 하느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어려운 추론용 문제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실수를 안 하는 싸움이고 나의 현실적인 목표 2등급이냐 1등급이냐 만점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실전 문제 푸는 시험 전략을 잘 세워야 돼. 그거에 맞게 모의고사 연습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야. 모의고사는. 그런 시대야. 지금은. 생명과 1. 이 시대는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자 이거지. 뼈와 근육을 붙이고 살과 옷을 입는 거 모의고사. 이해가 되겠어? 두 번째. 4단계야. 정규강의도 4단계 모의고사도 똑같이 4단계. 겨울에는 착실히 따라온 친구들 기본 개념을 공부할 거야. 아까 말한 개념형 열쇠 문제 잡는 거. 플러스 하파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모의고사 개념형 모의고사 이걸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 모의고사도 연습을 하라고. 열쇠 문제 잡는 거. 이 두 번째 단계 1학기 동안 심화 스킬을 배울 거야. 물론 여기서도 스킬을 어느 정도 배우긴 하지만 심화 스킬까지 할 거야. 1, 6 모의고사 이거는 13문제 개념형에서 3문제 정도 더 잡는 거야. 중킬러 여러 가지 유형들 하면서 세 번째 단계 여름에는 이제 개념과 스킬을 배웠으니까 이걸 복습하고 N제로 계속 반복 훈련 그리고 모의고사 1, 8 모의고사 까지 가자고 18문제 가계도와 도회른변지 최고란도 두 개 빼놓고 나머지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거. 그러면 1등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파이널 총정리하면서 봄투 모의고사 이게 잔뜩 나올 텐데 20문제 다 푸는 거야. 만점 커리큘럼 다 제공할 거야. 가계도 도회른변지까지 최고란도 싹 다 잡을 수 있는 문제 어마어마하게 난이도 높은 걸로 다 연습을 시켜줄 거야. 정규 커리큘럼과 모의고사 프로그램 투 트랙 투 트랙 4단계 대충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나온 게 이겁니다. 알겠죠? 기초 입문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간단한 강의고요. 대입 전략 간단하게 소개하고 과목 소개합니다. 생원생투 공의 다 그리고 기본 개념이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해 주는 강의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가 메인이죠. 제 강의 중에 메인입니다. 요게 이제 열쇠 문제 개념형 문제 다 잡을 수 있고 플러스 알파 스킬에 일부 들어갑니다. 그걸 빠르게 반복하는 게 스피드 개념. 선생님 1년 강의 중에 이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가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요. 설문조사 매년 내가 한 400명 몇백명 이렇게 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거 만족도가 1등이에요.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반복하는 건 스피드 개념. 그리고 상크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고난도 출원용 7문제 중에 특히 심화 스킬 잡는 잔뜩 들어가 있는 스킬 강의 알겠지? 요것도 꽤 많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요. 수강생 수가 많은 게 섬기한 상크스 요 두 개가 뼈대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5분기출 트레이닝 EBS 우수문항 요거는 옵션 강의입니다. 선택적으로 굉장히 좋은 강의이긴 해요. 5분기출 트레이닝 이따 설명할게요. 올바요 인원 6월 목표는 끝나고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정리해보자 이거지. 개념 스킬 싹 다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엔제 형식으로 물론 여기 기출 문제를 다 풀어요. 나는 강의 안에 기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기출 고난도 기출 고 기출 다 풀었으니까 여기는 선생님이 만든 자작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여기서 연습할 거고 파이널 백제 해가지고 마지막 식의 총정리하는 그런 강의도 있고 정규 거리킬러 모의고사 프로그램 개념을 어느 정도 배웠다? 개념형 모의고사로 훈련을 반복하라 이거지. 그 다음에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상크스 여기에 1,6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요게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16문제 이따 설명할 텐데 아까 잠깐 말했죠? 13문제 개념형 플러스 3문제 준킬러에 해당되는 거 적절한 난이도로 여러 가지 유형을 집어넣어서 만든 모의고사 그리고 18 모의고사가 올바요인원 여기 들어갑니다. 18문제 가계도 두루미 두 문제 보통 빼고 다른 거 뺄 수도 있어요. 요거를 집어넣은 모의고사가 여기 들어갔고 그리고 시즌1부터 시즌4가 봉투 모의고사입니다. 20문제 완성형으로 돼 있는 거 점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갈 거야. 알겠지? 요렇게 구성돼 있다. 투트랙 하나 둘 셋 넷 4단계 알겠지? 구중에서 개념형 모의고사가 전년도보다 땡겨집니다. 작년에는 상크스 요 2월달 3월달에 나왔는데 요번에 12월부터 나와요. 지금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자작물항들도 꽤 집어넣었어요. 1.6 모의고사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학생들 전년도 설문조사에 보니까 선생님 개념형 모의고사와 1.8 모의고사 완전 저한테 최적이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가성비도 너무 좋아요. 되게 저렴하게 제가 공부하라고 이제 판매가격을 정했는데 너무너무 좋아. 거의 폭발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했어요. 단계적으로. 알겠어? 그게 상크스에 같이 들어오고 1.8 모의고사는 All by in one All by one ABO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식에 같이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가 좀 더 풍성해졌다. 자 정규 모의고사 쭉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인문특강은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아요. 기초인문특강은 잠깐 다시 얘기해주면 처음 생명과학 원을 접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요거 추천합니다. 문과에서 이제 이과로 왔거나 생명과학 원이 좀 두렵거나 그런 친구들 또는 고1에서 고2 되는 친구들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7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생투도 있어요. 자 그건 빼고 섬계환 아까 얘기했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고 최고로 좋아하는 강의다. 만족도가 높은 개념도 하지만 기본기출도 다 들어갑니다. 수능과 내신 모두 대비할 수 있고 모든 개념 교과 개념 기본 스킬 기본기출 문제 다 풉니다. 여기서 작년보다 스킬이 20% 정도 추가됩니다. 매년 점점 새로운 유형이 나오니까 스킬을 섬계환으로 좀 땡길 수밖에 없어요. 학교 내신에서도 그런 또 고차원적인 문제를 조금 내거든요. 상크스가 또 새로운 스킬 집어넣어야 되니까 상크스에 있는 기본 스킬을 또 섬계환으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스킬이 좀 더 들어갑니다. 작년도보다 동시에 개념형 모의고사 나오는데 빅킬러 문항 열쇠 문제로 구성돼 있어요. 어렵지 않은 것들 그래서 그것만 잡아도 열쇠 문제 잡아도 32점 얼마가 되거든 거기다가 나머지 7문제 100준이 내는 게 아니고 적어도 찍어도 한두 문제는 맞을 거 아니냐 그럼 3등급이 나와요. 지난 수능에 1등급이 35점이었거든 굉장히 효율적인 모의고사 섬계환 교재 부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3 N수생 무조건 사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 번 풀어요. 애들이 한 교재를 32회 분량입니다. 알겠지? 3등급 확보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리고 스피드 개념 완성 이거는 섬계환과 똑같은 교재와 똑같은 강의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확 줄여요. 어떻게? 반복 설명 줄여. 다른 사이드 얘기 여러 여담 이런 거 다 뺍니다. 착착착착 빨리 진행을 해요. 그래서 스피드 개념이야. 이거는 어떤 학생이 좋으냐 선생님 저는 재주를 하는데요. 다시 한 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섬계환 듣기에는 조금 그래요. 빨리 듣고 싶어요. 스피드 추천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3이 됐는데 고2 때 내신용으로 섬계환 들었고 내신 성적 굉장히 좋았어요. 빨리 반복하고 싶어요. 스피드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도 자기 필요한 학생들의 만족감이 높았어요. 자 선생님 근데 저는 2022년 12월인데요. 근데 스피드가 지금 안 나왔네요. 그렇죠. 이건 1월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전년도 스피드 들어도 돼요? 그래도 돼요. 아까 섬계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전년도 섬계환 들어도 돼요? 그래도 돼요. 섬계환이 12월 말에 완강이 될 텐데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듣고자 하는 친구들은 들어도 돼요. 20% 차이는 나중에 상크스랑 올바음 같은 거 하면서 다 커버가 됩니다. 자 스피드 때도 개념용 모의고사 똑같은 겁니다. 섬계환 듣는 친구들은 그때 이제 구입해도 되고 스피드 듣는 친구들은 이때 구입해서 풀어도 되고 아주 괜찮은 모의고사 상크스가 2월부터 나옵니다. 2월 1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대략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상크스인데요. 크리티컬 스킬 아주 고난도 추론용을 잡기 위한 그런 스킬들을 총망라 체계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올해는 또 특히 학생들 의견 받아들여서 텐션을 더 높일 거예요. 작년에 차분하게 했더니 조금 힘들어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 자 지금처럼 텐션 있게 고난도 기출과 그 기출 변형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N제적인 속성도 조금 있어요. 기출 변형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쭉 할 거야. 이거 많이 어려워. 분량도 많고 자 모든 스킬 추론용 모든 스킬 여태까지 나왔던 건 다 잡을 수 있어. 그리고 기출문제 풀기도 한다. 동시에 요거의 부록으로 1,6 모의고사 말한 것처럼 열쇠 문제 개념적 모의고사 다 새롭게 만든 거 플러스 3개의 준 킬러 유형 핵혁보석 이랄지 막전이 근수축 세포매칭 다인자 복대립 중에 섞어서 세무채시에서 매회 16문제씩 집어넣을 거야. 이걸 1,6 모의고사 라고 나는 명칭을 했어. 그렇게 해주는 거고 요거 잡으면 2등급이 확보가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알겠어? 그럼 16문제 말고 4문제 중에 하나 찍으면 잘하면 1등급도 노릴 수도 있고. 알겠니? 2등급이 확보되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학생들이 좋아했으니까. 5월달 되면 옵션 강의입니다. 자, 5분 기출 트레이닝이 있어요. 요거 작년 했는데 이거 들은 학생들은 좋아했어요. 근데 많이는 듣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뭐냐 그러면 최신 고난도 기출 문제를 태블렛으로 태블렛 PC 있죠? 그 아이패드로 했어요. 그 펜슬로 애플 펜슬로 그거로 학생들이 직접 푸는 것처럼 내가 푸는 거야. 한 문제당 한 3분 길면 5분, 6분 이 정도로 막 내가 실전 풀이를 할 거야. 그럼 내가 푸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직접 위에서 촬영하고 그래가지고 다 보여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짤막짤막하게 5분씩 끌어져 있기 때문에 짬짬이 여러분들이 틈틈이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거야. EBS 수특수한 우수문학 특강도 할 거예요. 내가 매년 선정하는 건데 수특 우수문학 특강은 아마 4월, 5월에 5월이라고 썼지만 그리고 수한 우수문학은 교재가 나오는 게 6월, 7월이니까 7월, 8월 정도에 하게 될 겁니다. 요것도 이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핵심 각이 또 올 바이오 인 원 하나 안에 바이오러지 모든 걸 집어넣었다. 그래서 개념 배웠던 거 다시 한 번 까먹으니까 복습 스킬 상크스 했던 거를 압축 효율적으로 빠르게 복습을 할 거야. 그리고 자작, 엔제 다양하게 풀 겁니다. 그래서 토탈 솔루션 요게 캐치프레이즈야.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 이거지. 그래서 공부 좀 했던 친구들 반수하는 학생들이 특히 좋아해. 섬기한 상크스 다 들었던 애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애들이 되게 좋아해. 이때 18모의고사 나와. 이건 전년도도 마찬가지인데 18모의고사 킬러까지 포함된 거야. 킬러라고 해서 그 유형들은 다 비슷한데 난이도를 다 높이는 거지. 예를 들어 막전이 문제를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세포배충 중에 아주 어려운 걸 집어넣는다든지 두 문제는 딱 빼. 두 문제. 뭐? 가계도와 도려변변이. 요거는 대대로 어렵게 나오니까. 알겠어? 요 두 개. 또는 뭐 다른 걸 뺄 수도 있어. 상황에 봐서. 그래서 그거를 빼고 18문제 잡는 거야. 이건 1등급이 확보가 되지. 왜? 색이 틀려도 1등급인데. 오케이? 요것도 10회 분량. 좀 전에 16모의고사도 10회 분량이다. 요거. 계획하기로는. 뭐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 1등급 확보용이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월부터 10월 해가지고 보통 10월달 초에 나오는데 파이널 백제가 있어. 9월 말이나. 이건 20문제는 9월 모평문제고 80문제는 자작문제야. 다지선다라 보기가 엄청나. 모든 유형을 총정리하는 마지막에 임박해서 아주 효율적인 총정리 강의. 그리고 7월부터 해가지고 7월, 8월, 9월, 10월 매월 백호 봉투 모의고사가 시즌 1부터 4까지 쭉 나올 거야. 20문제 완성형이고 굉장히 실전용으로 완벽한 1등급 만점 받기 위한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물론 자기가 선별해서 이제 문제 실전적으로 쓰면 3등급 목표, 2등급 목표인 학생들도 다 좋은 모의고사. 모의고사 강조 많이 했는데 너무나 학생들이 막 호평을 많이 해서 좋은 평가 많이 해서 내가 여기 약간 심취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요거 좀 강조를 좀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얘기해 줄게. 개념형 모의고사 B킬러 열쇠 문제인데 12월 출시되고 3등급 목표야. 확보. 목표라기보다는 확보. 알겠지? 30회분이야. 32회. 1,6 모의고사가 준킬러 포함된 거야. 10회 분량이고 2월 초에 출시가 될 거야. 상크스와 동시에 2등급 확보가 되는 거야. 1,8 모의고사는 킬러 일부가 포함이 돼. 가계도 드름이 2개 보통 빼고 6월 출시될 거고 6월 모평 경향 반영해서 1등급 확보야. 알겠어? 단계적으로 따라오라고. 알겠지? 선생님 나는 1등급만 해도 돼요. 2등급만 해도 돼요. 그럼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또 컨트롤을 해도 되고. 100호 봉투 모의고사는 시즌 1부터 4까지 쭉 될 거야. 7,8,9,10 20문제 완성형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게 나오는데 시즌 1부터 4까지 있는데 7월, 8월, 9월, 10월 횟수가 쭉 이렇게 돼 있고요. 시즌 1 수능 수준 시즌 2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시즌 3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이게 뭐 토할 정도로 어려워서 전년도에도 애들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 근데 수능이 어렵게 나와서 오히려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고마워요. 도움이 되네요. 모래주머니 훈련 효과가 있네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시즌 4 이건 수능보다 조금 높은 걸로 갈 거야. 여기보다는 좀 낮출 거야. 마지막이 너무 어려우면 또 애들이 좌절하거든.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선생님 모의고사는 진짜 거의 100% 자작인데 외부 공급받지도 않아. 오류도 없어. 지난번에 하나도 오류도 없었어. 정말 퀄리티 좋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생원 됐고 자 생투 지난 수능 난이도 매우 높았어. 전년도 수능보다 어려웠어. 간단하게 말할게. 너무 소수라 이제 생투하는 학생들이. 문제 유형의 변화는 크지 않았어. 14문제 개념형 추론형 6문제인데 추론형이 조금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놨어. 그래서 크게 트렌드 변화는 없다. 근데 내가 좀 조심스럽게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일부 대학이 전형 방법을 변경했어. 예를 들어 서울대가 대표적인데 서울대가 투 지정을 없앴다고. 그래서 투를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사라질 것 같아. 하여간 그래서 좀 못내 아쉽긴 해. 생투 가르치는 건 나도 이제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었거든. 생투 들은 지구도 알 거야. 내가 열별을 토하거든. 특히 진화 뭐 이런 거 할 때. 하여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기를 선택에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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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극소수만 할 거야. 그러면 상대평가서 위험해. 교과 개념 고난도 스킬 평가 기출문제 이걸 쭉 준비하면 되는데 이건 만만치 않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커리큘럼 이렇게 되는데 기초인문 특강은 내가 이제 새롭게 찍을 거야. 응? 내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제 쭉 찍을 건데 이건 새롭게 찍지만 이거 있지? 이게 메인 강이야. 섬기한 플러스 스킬 완성반인데 이거는 모든 개념 고난도 스킬 모든 기술 다 집어넣을 거야. 생원으로 보면 섬기한과 상크스가 합쳐진 강이야. 네. 이거는 전년도 2, 3 강의 유지 및 살짝 기출문제 있지 수능이라든지 9월 모평 이런 것들 그것만 업데이트를 좀 해놓을 거야. 대신 이거는 어떤 학생한테 좋냐 그러면 내신 대비 학생한테도 너무너무 좋을 거야. 내신 대비 이거 내신 고3 학생들이 내신으로 생투를 선택하거든 근데 보통 1학기만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들이 2학기까지 생투를 치열하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괴롭히진 않아. 그래서 1학기 머비 정도까지만 해도 이거 갖고 완벽하게 커버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내신용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훌륭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자 이 정도 해서 생원, 생투 모든 커리큘럼 소개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 개별 강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더 추가 설명을 할 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지금 시기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